올라가 보자 저 택시 아저씨 안가고 기다리고 있네 우리 저기 대교 데려가 관광시켜준다고 돈내면 장사 안되나 보다 그래 여기 올라가볼까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보자 절이네 송 봐봐 아리나 송 여기 꽃대비까지 어떻게 갔어 가자 아리나 여기로 와봐 너 웃긴거 있다 저기 너무 웃었나 보자 어디 아리나 물 한잔 먹을래 여기서 물 떠먹어봐 여기 이런거 물 떠먹는 거야 이거 물 한잔 먹고 가자 자 난 먹는다 맛있는데 어떤 물이야 저거 그냥 먹는 물이야 이거 봐봐 여기 있잖아 먹으면 예뻐지는 물인데 저기 아리나 저기 가봐 저기 아리나 저기 가봐 멋있다 가보자 안구과 으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.